궁금한 공부 참답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계 워싱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힐송의 기타리스트 라이점 핸드로프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타톤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사운드와 연주에 가장 잘 매칭되는 기타로 그레치와 듀젠버그의 모델들이 자주 거론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나이점 핸드로프 사운드를 담고 있는 두 대의 기타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연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그레치 G6134 TFM NH 나이점 핸드로프 시그네처 펭귄 모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은 듀젠버그 스타플레이어 TV 스파클 블루 스파클 모델입니다. 실제로 나이점 핸드로프 시그네처 모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이점 핸드로프가 듀젠버그에서 블루 스파클 모델을 굉장히 즐겨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듀젠버그에서 나이점을 못 잡은 게 좀 아쉽네요. 아쉽죠. 아마 이게 뭐가 분명히 딜이 있었을 텐데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레치에서 나왔죠. 자 사운드 한번 들어봅시다. 뭐 소리 좋죠 뭐. 갈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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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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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